00759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동방아구로입니다. 동방아구로 은 농업용 약재의 제조 및 가공판매업을 주사업 목적으로 하는 동산은 1971년에 설립되었으며 금속분말을 제조 슬래시 판매하는 나노바이오를 자회사로 보유시장 수요에 대응하여 유액제, 분제, 소화제 등 다양한 제형의 농약 및 비료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수입을 통한 취급품목 다양화에 적극적 고객이 요구하는 선호 제형 및 다양한 혼합제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자동화 생산체계를 구축했으며 다기능 친환경 비료 개발 등으로 제품 다각화 추진 기업 개요 대시 1971년 12월 농업용 약재 제조 및 가공 판매업, 수출 위법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 1985년 4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 및 1977년 6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서울 관악구의 본사 충남 부여의 공장을 두고 있으며 주음 확실한 베테랑 일품 등의 제품을 생산 자동화 설비 구축으로 고능률의 생산체계를 완비함 대시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주 동방 그린팜을 보유하고 있으며 종속회사는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판매업을 연위 재무 대시 수화제의 판매 감소에도 장마 등 기상이변에 따른 해충 증가로 유액제, 입제, 분제 판매가 증가하였으며 유액제 등 주요 제품의 판가 인상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유언가율 상승에도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소폭 상승하였으나 외화환산 손실 증가 등 금융 수지 저하로 순이익률은 하락하였음 대시 농지 면적 축소 및 농가 인구 감소세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신제품 출시 등으로 장물보호제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로 매출 성장 전당 2023년 3월 31일 기준 장마감 동방아그로의 시가 총액은 878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동방아그로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856위 입니다. 동방아그로의 상장 주식수 는 1361만 7500일 흔일곱 주입니다. 동방아그로의 액면가는 500원 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동방아그로의 퍼은 12.95배 이고 추정 퍼은 n-a배 이며 동종업계 퍼은 11.3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6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9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112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0.5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9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 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0.53배 12112원 이며 배당 수익률은 3.88% 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 만점에 n-a 이며 목표주가는 n-a원 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3번지 억원 82억원 93억원 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7번지 억원 70억원 68억원 입니다. 동방아그로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3번지 56% 이고 유보율은 2177.32% 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6.86이며 전일 대비해서 23.70 더하기 0.9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7.52이며 전일 대비해서 이 청소를 지수는 204.86에서 224.86이 되었습니다. 이 청소에 대하여 전일 대비해서 그는 304.86이 되었습니다. 이 청소를 지수는 215.87입니다.